돈을 던져? 내 옷을 버려? 이혜라, 너 오늘 아주 제대로 걸렸어. 아, 어떡해. 아,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아, 이거. 아, 얼른요. 아, 이거 빨리 정원해야 해요. 저기요, 이리 오세요. 아, 이거. 이 양복이 지금, 이게 어떤 양복인데 여기다 물을 묻혀요. 그러니까요. 빨리 지워놔야 냄새까도 잡을 텐데. 죄송합니다. 거의 다 지워졌어요. 치약은 닦아냈고요. 세탁은 제가 해다 드릴게요. 세탁은 둘째 치고, 이 양복이 얼마짜리인데 여기다 물을 묻힙니까? 네? 그리고, 이 꼴에서 VVIP 고객들을 어떻게 모시냐고요. 그게, VVIP 고객들은 윗선에서 에스코트하지 않을까요? 판족 직원들하고는 상관없을 것 같은데. 아, 어떡해. 어? 지욱 씨. 아, 상호님. 상호님. 여기 여자 화장실인데. 압니다. 그럼. 아, 저기요. 그 양복 나중에 꼭 벗어주세요. 상호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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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호님?